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귀주대첩으로 인하여 귀주대첩이 이제 1019년 2월 1일에 있었던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고려하고 거란 사이에 그런 대규모 전쟁이 이때 끝나고 거란의 요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끌었던 요나라 성종은 이후 이제 더 이상 고려를 침입하지는 않아요. 그 거란 성종은 이제 1031년에 죽었고 그 고려 현종이 좀 더 빨리 죽어요. 강감찬도 그러니까 거란 성종하고 그 고려 현종이 그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던 황제들이 죽어 군주들이 죽고 이때 고려는 이제 이후에 거란하고 형식적으로 사대관계를 맺기는 해요. 형식적으로 사대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그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거란은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요동에서의 지배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 속나라 진종하고 그 맺었던 그 전현의 맹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속나라가 북송보다 거란이 군사력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하고 전쟁을 하면서 탈탈탈탈 떨린 거야. 그것 때문에 이 고려의 그 국방 군사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북송하고 또 전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고려도 원래 계속 그 북진 정책을 그 약간 그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이 거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일단 광군 30만명이 털렸고 이 30만명이 털린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북진을 하긴 좀 어려운 거야. 이 20만명은 방위를 해야 되는 거야. 방위는 할 수 있어도 더 이상의 북진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고려 거란 전쟁의 결과로 당시 북송하고 요나라하고 고려하고는 이제 어느 그 3국 중에 그 어떠한 나라도 일방적 압도적으로 그 강한 힘을 보이지는 못해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보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그 3단. 뭔가 되게 애매해진 거죠. 서로 이제 피해도 조금씩 입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큰 전쟁을 누구도 일으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등한 세력 균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한 대씩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도 더 이상 북진은 안 하고 이제 그 강동육주 그 땅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천리장의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후 그 이제 공식적인 외교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고려하고 거란하고 천리장의 성을 쌓고 나중에 거란이 망해갈 때쯤에 그 압록강 동쪽에 거란이 쌓아놓은 성을 되찾아낸 성이 의주성이에요. 의주성을 되찾고 그 고려 땅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북송도 이게 걔네는 원래 군사 자체를 잘 안 키우는 그런 팀이었고 그 국가였고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고려 문종 때는 거란하고 큰 관계를 맺게 돼요. 아니, 송나라하고 큰 관계를 맺게 돼요. 아예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다니자. 이빨 빠진 요나라 상관없어. 그렇게 됐고 그래서 고려 문종 때 고려가 이제 최전성기를 이끌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거란은 점점 이제 침체계로 들어가고 고려는 이제 현종의 아들인 문종이 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종의 아들이 세 명의 군주 왕이 돼요. 그 덕종, 정종, 문종 순으로 치기를 하는데 문종이 진짜 그 고려의 그 황금시대를 이끌어요. 고려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고 그리고 요나라는 고려는 이제 고려하고 전쟁 때문에 힘이 약해진 다음에는 여진족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진이 거란을 거란과는 군신관계로 그리고 고려는 아버지 나라로 섬기면서 조공을 하게 돼요. 그렇게 조공을 하게 되는데 고려하고 윤관이 다시 또 17만명을 키워가지고 동북구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물론 돌려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천리장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여진은 그 이제 점자 그 아구다라는 그 사람이 힘을 더 키우게 돼. 그래서 북송하고 연합을 해서 그 요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금나라하고 북송이 양면에서 협공을 해.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땐 이제 금나라가 약간 힘이 좀 더 커지죠. 고려하고 북송하고는 약간 군사력이 비슷해지고 근데 이제 북송이 망하고 나서 고려는 이제 금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근데 사실 금나라하고 고려하고 군신관계를 맺게 된 그 배경이 약간 좀 씁쓸해요. 당시 그 실권자였던 경원희씨의 그 이자겸이 약간 자신의 실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어요. 사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좀 되게 자주적인 그 외교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고려 거란 전쟁 이후 그 기회를 많이 좀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 이제 금, 남송, 고려의 3국의 관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묘청이 그 약간 그 풍수지리설 뭐 이런거 서경천도운동을 좀 한번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때 묘청이 낼 수 있는 말이 그가 금나라는 물론이고 그 세계 36개국이 고려에 조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약간 좀 현실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막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내는 거예요. 글쎄요. 이 서경천도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고려하고 금나라하고 관계가 좀 뭐 그 고려하고 거란의 관계처럼 그렇게 대등해지리라고는 저는 예상 못해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의 그 거란하고 금나라하고 약간 그런 힘의 그 우위를 따지자면 금나라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랬고 그리고 그 금나라도 몽골족을 잘못 그 통제를 했다가 나중에 그 징기스칸 징기스칸한테 개복 그 아주 그냥 그냥 보복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보복을 당하면서 고려는 어떻게 보면 이 그 진짜 그 동북구성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이 북진정책을 그 시행하지 못하게 돼요. 사실상 그 그 북방 그 북방 유목 민족들과의 관계를 약간 두고 그런 약간 실수로 한 까닭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몽골하고 정말 그 뭐냐 아주 그냥 진짜 수십 년 동안 싸우잖아요. 몽골하고는 그 강화도로 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 목적이 그 최시 정권의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였지만 음 근데 당시 그 고려가 그 몽골을 상대로 제일 오래 항전했던 나라가 고려예요. 그 여진족의 금나라도 그 수년 만에 멸망했고 그 서하도 까불었다가 망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서역에 그 호라즘이라는 이슬람 제국이 있었는데 그 호라즘도 그 몽골의 그 상인들하고 그 사신들을 완전히 개모욕을 주고 학살하고 그랬다가 그 징기스칸이 아주 그냥 그 수십만 명의 그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그 그냥 제대로 그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 그 대원정 때문에 그 호라즘 완전히 그 뭐냐 사마라칸트 사마라칸트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대요. 하여간 그런 약간 그 아시아의 그 국가들 그런 관계가 글쎄요. 고려 거란 전쟁 때 진짜 그 광조의 물론 역사에 이제 가정이란 적 없지만 강조가 그 통주정 전투 때 그 광군 30만 명이 다 털리지 않았다면 그때 이겼으면 아마 우리 좀 약간 그 고구려 영토를 좀 더 누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게 됐으면 약간 그런 동아시아의 약간 그런 국제 그 균등 균형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러면 이제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그런 양국 관계가 됐을 수도 있지. 그 선비족이 그 척발시의 그 척발시의 그 부귀는 나중에 이겼지만 그 중원의 그 북쪽을 차지했지만 그 선비족의 그 모용씨는요. 선비족의 모용씨가 그 고구려 광개토 태양하고 엄청나게 그 전쟁을 했다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거란이 고려하고 전쟁을 했을 때 고려가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아마 그때는 거란이 망했겠죠. 바로 물론 바로는 안 망했지만 이제 그 규주대첩의 그 영향으로 결국 거란은 더 이상 이제 더 발전을 하지 못해. 나름 이제 거란도 뭐 지들이 이제 문자를 만들고 나름 그 그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고려하고 전쟁을 했는데 너무 그 국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재기를 못하고 이제 원래 자기들이 통제하던 여진족한테 먹히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란은 나중에 그 금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대요수국이라는 약간의 그런 그 나름의 그 국가를 또 세우기는 해요. 대요수국이라고 그리고 그 이 거란족이 나중에 그 고려 그 최시정권 시대 때 그 고려 그 귀주한 이때까지는 좀 쳐들어오긴 한다. 그 북개병마사 박서하고 전쟁을 하긴 하는데 이때 몽골이 고려를 잠깐 도와줘요. 그래서 이때 거란족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귀주대첩 이후에 그 그런 각 국가들과의 국가들의 그런 흥망 그리고 거란족의 최후 모르겠어. 핏줄에 아마 자손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더 이상 그 거란족이라는 그 부족으로 아마 거란이라는 그 유목 유목민족 이름으로는 뭉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됐죠. 몽골한테 완전히 털려가지고 거란은 그렇게 사라져요. 자 그러면 오늘 2월 1일을 특집으로 가지고 고려 거란전쟁 그 전후 이야기 한번 쫙 풀어봤는데 지금 피곤할 때 가지고 약간 그렇다. 자 일단은 그럼 저는 일단 녹화를 종료를 할게요.